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이제 마케팅 조사를 같이 공부하게 될 조한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보다 이 마케팅 조사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일반적인 원룸 파트하고 좀 차이를 많이 느끼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수업을 듣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느끼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생소한 개념이 많은 것 같아 어떻게 이런 걸 다 봐야 되나 어디까지 봐야 되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파트죠 뭐 저희 시대들 입장에서 이제 책을 구성을 했을 때 아시다시피 이제 양질의 책을 썼다 자랑을 하기 이전에요 정말 이제 많이 안 쓰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간추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과 연관이 있는 것들을 많이 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가 우리 독학사에서 공개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요 직접 가서 시험 다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료를 빼우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가서 본 다음에 그쪽에 필요한 문제들을 가져와서 거의 다 이제 복원을 시켜 놓은 문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문제들에 비해서 가장 적극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 조사 문제를 처음 푸는 데 있어서 그냥 공부를 바로 들어가기 보다는 우리가 굳이 기출 문제를 앞에다 넣은 이유가 뭐냐면 먼저 한번 문제를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내가 풀 수 있는지 풀 수 없는지 해서 한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기출 문제를 통해서 출제 내용에 대한 흐름은 제가 합니다 제가 하시고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 흐름 자체가 어떻게 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 파트가 어렵겠어 이 파트는 따로 열심히 안 해도 할 수 있겠어 이런 것을 구분하면서 시작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딱히 안 하셔도 풀 수 있습니다 인지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 아 이건 이렇게 할 수 있네 라는 걸 구분해 나가면서 하시게 되면 아 내가 어느 단어는 내용을 보고 문제풀이까지 열심히 들어야 되겠어 아 이쪽 파트는 그냥 내용만 한번 하고 가도 될 것 같아 라는 것을 판단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제 강의 속에서 제가 이론 파트도 있고 문제 파트도 있겠죠 그 이론 파트에서 문제 파트에서 이론에서 필요한 부분 아니면 문제만 바로 풀고 갈래? 라고 하면 문제 파트 근데 문제 파트도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떤 단어는 약간 문제가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있어요 이건 당연히 이때까지 많이 나온 문제들의 흐름에 따라서 저희가 구성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보다는 내용을 많이 봐야 되는데 아니면 문제를 많이 확인해야 되는데 구분을 하시고서 접근하셔야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강의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 분석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떻게? 그 다음에 이론 파트에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보기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풀어보고 자 뒤에 뭐가 있어요? 바로 이제 예상 문제가 있어요 저희 쪽에서 당연히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고 이건요 반드시 3년 내뿐만 아니라 이전에 나왔던 주관식 문제부터 이런 것 같이 편집을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또한 저희 쪽 같은 경우는 출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출제진 입장에 맞춰서 만든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예상 문제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게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예상 문제까지 했다 그래서 내가 점수가 안 나오거나 아니 잘 나왔지만 뭔가 부족하다 느꼈을 때 바로 쓰는 게 예 디스엠은 벼락치기입니다 이 벼락치기 강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냐면 예상 문제를 다 푸시고 마지막에 어? 어떤 부분이 빠졌지 어떤 부분 더 해야 되지? 라는 거에서 제가 짚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벼락치기 파트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당연히 알만한 내용은 간편하게 넘어가게 될 겁니다 하지만 뭔가 더 여러분이 많이 틀리거나 개념이 잘 안 잡히거나 하는 파트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을 거예요 어? 개념이 별로 안 잡히는 설명 별로 안 하시네?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안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파트에서는 제가 뭐만 봐라 라는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위주로만 보는 거고 이게 바로 지금 독학사 우리 마케팅 조사에서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흐름에 맞춰서 다음번에 이제 교수님들이 어떤 문제를 고를까에 대해서 제가 예측해서 말씀드린 게 거의 다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구성 자체과 40문제에서 아다시피 60점을 넘는다라는 걸로 봤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노력을 어떤 문제는 10분을 드려야 되고 어떤 문제는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30분을 해야 되는 파트가 있을 거야 그런 파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굳이 막 이걸 시간 들여서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 30분을 10분을 볼 수 있는 문제 세 문제를 더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존재야? 망각한 존재잖아 그러니까 이 생각을 했었을 때 정말 지금 우리가 필요한 내용만을 빨리 습득하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막 우리가 무슨 마케팅 조사에 무슨 전문가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사실은 맞겠지만 그러나 우선 시험을 본다는 입장에서 아마 저를 만나셨을 거니까 시험을 위해서라면 그런 생각은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고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이제 벼락실 때 강조했던 내용에 대해서 차트를 만들어서 내가 이거 봤는지 안 봤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되게 되면 아마 정말 7일 이내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부담 느끼지 마시고 충분히 이게 마케팅 조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내용 같지만은 여러분 입장에서 충분히 저랑 같이 해본다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준비해보죠 같이 한번 준비해уем